리아야 씻어야지 엄마가 욕조에 물 닫아나마 놨어 아이 엄마 알았어요 조금 이따 씻을게요 냄새 좀 봐 너 때문에 온 세상에 벌레들이 리아 방에 다 찾아오게 생겼어 무슨 똥 냄새가 당장 씻지 못해? 알겠어요 그만 그만 아우 찬소리 말을 잘 듣기라도 해야지 너 몸에서 썩은 내 나 썩은 내 아휴 진짜 당장 씻어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왜 이렇게 한기롭기만 한데 하루 정도는 더 안 씻어도 되겠구만 아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잠이나 자야지 했어 아휴 이 냄새 자, 이스키, 내 한식처로 따기군 간다! 뭐야? 기가 간지러웠는... 별거 아니었나? 너희들아, 안녕? 우리 이거 뭐야? 리아야, 너 공부했어? 난 어제 밤새 벼락치기에서 졸려 죽겠어 벼락치기? 설마... 시험이? 오늘 시험 보는 날이잖아. 혹시 너 몰랐어? 하나도 모르겠네... 어떡하지? 거기! 누가 떠들어! 헌닝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1번의 답이... 답답이 뭐지? 왜? 2번이잖아! 멍청하는구나! 어? 무슨 소리지? 거짓말이야! 꺼내지 말라 그랬지! 네... 누구야? 1번 문제 정답이 2번이라고 멍청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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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그럼 2번 문제 정답은? 2번에는 5번! 3번 문제는 2번,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 그리고... 애들아, 시험 잘 봤어? 망했어! 난 이대로라면 여자친구도 못 사귈 거야! 에? 대체 뭔 소리야! 몇 점인데? 나... 45점... 45점? 너 벼락치기 한 거 맞냐? 리아는? 아유 뭐 리아는 평소에 나보다 못했으니까 한 20점 되겠지 그런가? 어? 김 리아 100점? 그렇게 하지마 너 너 컨닝했지 말도 안 돼 빈깡 동네세포 김 리아가 100점 어... 어... 나 화장실 좀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해 이거 뭔가 이상해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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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김 진한테 무슨 일이? 정답을 말해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자.. 네 특분인줄 알아라 어? 으아악! té 멀리에 바퀴벌레가! 긍정해! 망치는 녀석 팍! 깨물어 버린다! 뭐야! 바퀴벌레 진짜 왜 말을 하는 거냐고! 너? 내 저번에 백조 맞았잖아 인내를 갚진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난리야? 고마워 바퀴벌레야 나는 외계 행성에서 지구를 정복하기에 내려온 기생 바퀴벌레다! 뭐? 원래 목적은 귀를 통해 들어가서 내를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너의 머리가 너무 단단한 돌덩이인 나머지 뇌에 들어가진 못하고 귀 남게 되었지 그, 그, 그런 끔찍한 아아! 그러니 너와 나는 공생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내 귀 속에 바퀴벌레가 사는 건 좀, 그, 그런데 노! 아니, 이미 정해진 일이야 너에게 선택 권한은 없어, 인간 그 대신 나의 위대한 힘을 빌려주도록 하지 아까 정답을 모두 말해줬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내 말만 잘 들으면 넌 홀드? 아니, 하버드까지도 갈 수 있어 하! 인기 초기! 홀드야 뭐야? 리아야, 거기서 혼자 뭐해? 어! 어줌! 어줌! 어! 어줌! 어줌! 오줌 쐈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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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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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봄팽이, 일로 와봐! ぐ, 저, 저... 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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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이야! 클리, 와부라고! 구,orit,ні! 야, 가진 것 좀 있냐? 아니요 가진 게 없긴 왜 없어 딱 봐도 천 원 이상은 있게 생겼구만 우리 일찐디오가 탱으로 좀 사먹겠다는데 돈 좀 내놔 돈 내놔 멋진 녀석들 내 숙주에 돈을 가르치려고 하다니 준비해 주먹을 휘둘러라 나는 못해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싸운드? 야 못생긴 것들 선별아 너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한 소리야? 뭐야 이 자식 귀 바퀴 멀리 있어 완전 버려워 안되겠다 총 맞아야겠지 지금이야 뒤로 백스탭 미스 어휴 어쭈 빠스터 그게 토란나 에잇 지금은 원투 주먹지르기 어어 원투 아머머 민지야 아머머 너 가만 안 된 줄 알아 쟤도 원투 주먹지르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니까 나 외계에서 지구를 정복하려는 판례라는 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 너 정말 멋진 녀석이구나 리아야 난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넌 리아서부터 나의 소중한 단짝 친구야 그 이후로 우주 바퀴와 저는 둘도 없는 영원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아휴 이 녀석 또 안 씻고 잘 줄 알았어 발톱 손톱도 안 깎고 냄새가 꼬리꼬리 더러워 리아야 일어나 엄마가 귀 청소해 줄게 일어나라고 이게 다 귓속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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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j다 Ra! 네? 와 잘 잤다 바퀴야 일어났니? 에? 에? 바퀴야? 어? 기가 허전해 귀에 항상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든 벌레의 느낌 어? 촉감이 사라졌어 서, 설마 가출 해버린 건가? 안돼! 이제 막 정이 들었는데! 벌레야! 벌레야! 안돼! 돌아와! 지니야! 엄마? 엄마? 이 녀석이 이 꼬레지가 되도록 안 씻어서 귓속에 벌레가 꼬이게 만들어? 오늘 당장 아빠랑 목욕해 알았어? 어? 에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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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왜 resolv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